저는 경기도 광주에 사는 손영빈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고요. 나이는 50대입니다. 저는 4년 정도 수험 시간을 가졌는데 앞에 1, 2년은 개념이 정립이 안 돼서 어떻게 시험 봤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나 3년도서부터는 시험 보기 한 6개월 전부터는 꾸준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통과가 됐는데 2차 시험에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고 그랬지만 제가 또 농사를 짓는 관계로 이것저것 대입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딴 사람보다는 또 유리했다고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차, 2년차 공부할 때는 딴 학원에서 공부를 했고 3년차, 4년차에 이래 선생님과 문주아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 내용이 명쾌해갖고 강의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알 때까지 인터넷 강의는 무한적으로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강의를 들었고 나중에는 1차 감옥, 2차 감옥, 문제풀이 이 세 개를 한 품목에 사과면 사과, 배면 배 끝날 때까지 무한적으로 반복을 했습니다. 기출문제를 잘 풀어보셔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중에는 어렵거나 시간상으로 회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문제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한 문제를 24시간 고민해보고 또 그걸 끝까지 했을 때 성취감 때문에 끝까지 매달리는 타입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많이 투입되고 낭비같이 보이고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해결하는 순간에 다른 작은 문제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해결했을 때의 덕이 이득이 훨씬 큰 걸 느꼈습니다. 올해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농민들 입장이나 정부 입장이나 금감원 시험 출제를 내시는 분이나 그리고 농협도 마찬가지고 여러 개의 이해관계자들이 만들어낸 사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농민들 입장 그리고 정부 입장, 농협 입장 다 이해가 갈 수 있을 걸 생각합니다. 제가 시험 본 느낌으로서는 계산이 한 70 정도 되고 이론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각자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계산은 한 문제도 안 놓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산문대를 풀 때 유의할 점은 계산 시 그 과정을 갖다가 잘 쓰시는 연습을 하시라. 그 계산을 과정을 명쾌히 쓰는 연습 중에 계산식, 산식에 대한 이해가 평가가 되고 답과 계산식과의 분리하는 과정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농사짓는 관계로 학원을 다닐 수도 없었고 스타디 그룹을 만들 수도 없었고 그래서 오직 할 수 있는 길은 인스티비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같이 푼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듣고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또 반복하고 그런 과정을 갖다가 계속했습니다. 특히 저는 암기하는데 재주가 없어서 계산 문제는 철저하게 다 맞춰야 된다는 생각에 강의를 한 번 듣고 이론 강의 듣고 실무 강의 듣고 문제 풀고 그리고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한 번 되묻고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반복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시험의 특성상 암기해야 될 품목도 많고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 개 많고 짜증이 많이 날 때가 많은데 예전에 제가 기출문제 중에 대추의 비가림 시설에 대한 문제가 나왔길래 사실 틀렸죠. 문제도 궁금했고 그래서 충북의 보은에 놀러 갈 길이 있어서 한 번 가서 구경도 하고 이전 시험 문제가 이렇게 해서 나왔구나 하는 바람도 세고 스트레스도 풀고 거기 가서도 공부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한결 이 시험에 가까워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타학원을 통해서 1, 2차 강의를 1차, 2차 시험을 봤는데 좀 강의를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강의 내용이 좀 두리뭉실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 4차 때 인터넷을 통해서 인스타 강의 이일혜 선생님과 문주아 선생님 강의를 들어본 결과 강의 내용이 명쾌하고 무엇보다 젊으신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이 손해평가사 시험은 장기 레이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시험이 크게 어렵거나 난해한 것은 아닌데 중도에 힘이 들고 벽이 느껴져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여행을 가시거나 마트에 들리시거나 아니면은 전원 위기를 보실 때도 이제 전혀 예전에 봤던 것하고 다르게 느끼시는 상황이 오게 되면 스트레스도 적게 받으실 거고 끝까지 완주하시라고 믿습니다.